주의 이름으로 존경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월기총 대표 부문 기동진 목사님과 정진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하여 우리 민족을 보금화시키고 세계보금화에 우리 월기총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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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